남자 팬이 많은 남자 가수 1위 그리고 노래방 대통령, 군통령, 쌈자신까지 최근에 8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 이 시대의 최고의 밴드 버즈의 메인보컬 민경훈 씨입니다! 잘생겼다 내 왕을 내 가수를 가린대 가수를 가린대 가수를 가린대 가수를 가린대 가수를 가린대 팬클럽 회장님, 이국주 씨가 발음을 잡아주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즈에서 노예 맡고 있는 민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돼요 미혹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해체할 수도 있겠다 컨닝할게요 도우부지 모르겠어요 춤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다음에 갚을게요 감정이 질리는 것 같아 광대로 낡았어 응 미안합니다 고장 나란 사랑이 당신을 믿지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잘난 것든 없는데 형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닿아여 가도 눈을 더 그대 뜨고 찾아도 당신은 때나 마른 걸 알았어 네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안아도 자신 있게 못하는 내 숨어 많이 있는 내 눈 걱정이랍니다 날 자 우리 버즈 멤버들 일단 마이크 다 입에 대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자 뭐 서로 상의하지 마시고 민경훈 씨가 몇 번에 있는지 번호만 말씀해 주세요 네 분 동시에 하나 둘 셋 1번 다 갈렸어 다 갈렸어 다 들켰어 지금 둘 셋 1번 1번 다 갈렸어 다 갈렸어 다 들켰어 지금 아 아 아 아 난 지금도 눈부신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진 모르는 세상이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해놨다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의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안을 타고 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거라고 제발 거라고 놔줄 거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가시의 후반부 음악을 들려 여기까지입니다 1번 들었을 때 사령관님 앞에서 노래 부를 때 민경훈 씨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아, 군악대에서? 네, 되게 어려운 대장님 앞에서 노래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편하게 부른다고 부른 그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여기는 유구참모총장 정도 왔을 때 그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가시의 후반부 음악을 들려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아픈 만큼 너를 잊게 된다면 차라리 앓고 나면 그만인데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아는 아픈 줄 모르고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내 아는 타고 드는 그 시간이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나를 그대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했던 널 이제는 놓아줘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내 안의 숨을 잊으려 하면 알수록 더 아파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음악 주세요 저 푸른 하늘 끝까지 나를 달리면 속은 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엔 낙타반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넓은 암호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디로 앉아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Far away You must share We are together 많은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더 눌러 한잔에 널 털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자, 지금부터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민경훈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훈이 아니라 민경훈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4등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하나 셋 둘 하나 그만 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먼저 4등을 뽑은 4등을 선택해 이 노래는 4등을 놓은 4등을 뽑은 4등을 뽑은 4등을 뽑은 우리의 좋은 추억을 알게 될 거야 Oh my life, fly my life 찾아 안으릴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 Far away, you are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fly my life 찾아 안으릴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안게 될 거야 우리 민경훈 씨 만나면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형 저 오늘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잘했으면 볼에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니 볼에 뽀뽀는 여태 없었어요 해줄 분위기야 지금 민경훈 씨 해줄 분위기 지금 민경훈 씨 해줄 거 같아 지금 입술 아닌 게 어딥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해줄 거 같은데 지금 지금 이미 어디 어느 벌 해요? 지금 이미 어디 어느 벌 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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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거 있었나요? 사실 성진이가 부탁했다고 제가 혜택 드리려고 했어요 볼 뽀뽀? 네 나 이 그룹 진짜 신기하다 이 팬들 아니 입술의 촉감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나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 뽀뽀 가야되나요? 해줘 자 갑니다 자 경훈이 형의 두 번째 볼 뽀뽀 레디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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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감정이 실리는 것 같아요 감정이 실린다고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게요 아니 이 사람들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 특이하다 예 남극 매번 늦춰도 이해할게 누굴 만나니 먼저 묻지 않을게 고집스런 내 사랑 너의 말은 변명이라도 믿고 싶을 테니 눈비빈 저 눈물 닦아내고 다음 약속도 잡음이 만들지 네 맘보다 한숨과 친해져도 널 보기 위해 난 사니까 수없이 어긋한대도 기다리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더 나선 안돼 서둘러져버리지만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하는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킨 남자를 몰라 자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진짜 민경호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까요? 민경호씨가 들어있는 방 번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그만 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수없이 어긋한대도 기다리게 수없이 어긋한대도 기다리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떠나선 안돼 떠나선 안돼 서둘러져버리지만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날 밀어내도 깊어지는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다하는데 왜 널 메몰라 왜 널 지킨 남자를 몰라 왜 널 메몰라 왜 널 지킨 남자를 몰라 내 맘엔 누가 있던 괜찮아 내 맘엔 누가 있던 괜찮아 내 맘엔 누가 있던 괜찮아 네 맘엔 누가 있던 괜찮아 한 번쯤 못 이긴 척 돌아와 보여줄게 더 많아 죽게 보낼 수 없어 가지마 예 널 원해야만 견뎌내는 내 가슴이야 날마다 울어도 볼 때마다 행복해 왜 너만 몰라 왜 내 강한 내 사랑을 몰라 왜 너만 몰라 왜 내 강한 내 사랑을 몰라 왜 내 강한 내 사랑을 몰라 왜 내 강한 내 사랑을 몰라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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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